빼다가 싸울 것 같은데 이거 일부러 한 팅 맞아 놓고 구급상자 빨 수 있는 피 만들고 구급상자 빨리 빨면 빨 수 있거든요 그 타이밍이 언젠지 모르겠다 그렇다고 안 맞기에는 두 명 있는 애가 당연히 여유롭지 15초 남았다 이거 한 팅 맞을게요 일단 절으로 가야되거든요 절으로 가야되 주.. 드시죠 이제 아 안되겠다 딱되나 오 딱됐다 1등각 1등각 오예! 와... 이렇게 1등 하는 겁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또 혼자네? 보급풀 보급풀 떨어뜨리고 온 것 같은데? 떨어뜨리고 왔을 확률이 더 높아. 떨어뜨릴 확률보다 왜냐면 이쪽 범위보다 이쪽 범위가 더 크기 때문에 소형기보다는 부정기가 더 낫습니다. 4배율 발소리 2명 있는 것 같은데? 2명 있는 것 같은데? 4배율 뛰어내려볼까? 설마 레드존 여기 떨어지지 않겠지? 철마? 4배율 4배율 올라온다. 올라온다. 올라왔다. 올라온다. 후 안녕 음 음 커플놈들 뚝배길 깨버려야 돼 어깨 한명 끼쳐요 뒤에서 쏘는 애가 있는데 미안해 으 으 어 으 아 디에스 선다 이청광항에서 누군가 쌓았는데 소음기로 이청광항에서 누군가가 쌓여있네요 소금기라서 총과 화염이 안보이네 저기 위에 있네 쏘아여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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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음기 감사하구요 기어스켈리 무슨 캐릭 쓰시나요 예전에 레이너 하다가 요즘엔 안해서 잘 모르겠어 이제 좀 해봐야죠 다시야 박혀있는거 보니까 저 안에 분명히 있네 저기도 한파티있다 다시야 있는거 옥상이뭐야 두명있었는데 한명 어디있었지 앞에서 쏜거 같은데 앞에서 쏜거 같은데 앞에서 쏜거 같은데 앞에서 쏜거 같은데 앞에서 쏜기 소리 들렸데스까 앞에서 쏜거 같은데 끝 앞에 오르셨이